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처참하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년 전에 제가 서울대에 1년 머무는 동안 제 평생 유일무이한 남녀 동반 MT의 추억을 안겨줬던 서울여대 그리고 그 꽃보다 아름다운 후배들 반갑습니다. 졸업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깊죠.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안을 받고 정확히 18년 전에 제 대학 졸업식을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이었던 콜린 파웰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는 콜린 파웰이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졸업생들이 일어나서, 많은 졸업생들이 일어나서 등을 돌려서 앉았습니다. 그때 동성애자의 군 입대 금지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었는데 이걸 지지하던 파웰 의장에 대해서 학생들이 거부감을 표시했던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정치인인 제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대부분 졸업생들이 싱글이라 공감을 못하시겠지만 국회의원과 남편의 공통점이 뭔지 아느냐. 내가 골랐지만 참 싫은 두 사람이 국회의원과 남편이 맞습니다. 그렇게 당선과 동시에 비호감 종결자로 전락하는 국회의원이 왔는데 등을 돌려주지 않고 이렇게 들어주시기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이 파웰의 연설 중에서 단 한 구절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졸업에 대한 설렘, 두려움, 그리고 끝나고 부모님들과 친구들과의 뒷풀이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아마 아무 말도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원래 국회의원과 파리의 공통점이 이 신문에 맞아주기 쉬운 거거든요.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이 훗날 전혀 기억 못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무슨 말을 해드릴지에 대해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꿈과 도전을 하라라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라라는 축사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고 그러나 오늘부로 지난 천년을 통틀어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시점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던져지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처참하게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졸업연설이 좀 이상하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는 분명 어딘가 반전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안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형형색색의 꿈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입학식 때 장밋빛길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건 가시밭길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확고한 비전을 만일 가졌다면 이제 다음 순서는 아주 위험한 그런 도전입니다. 이 도전에는 그러나 모든 의미 있는 도전에는 분명 처참히 무너지는 실패의 경험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운이 좋고 실력 있는 사람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어떻게 포장해도 절대 낭만적인 컨셉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찢겨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자칫하면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반복되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실패를 준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용인하지 못합니다. 이건 태초의 아담과 입국 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만물을 주게 만물 영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한 인간들이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여자 탓, 뱀 탓으로 돌릴 때부터의 DNA입니다. 이 DNA 때문에 우리는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그 두려움을 인간의 그치지 않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려움이죠. 위험 없는 도전이 있을 수 없듯이 실패 없는 성공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평범한 성공이 통하는 평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과감한 도전을 꿈꾸고 이 세상에 뛰어드는 여러분 앞에는 정말 처참한 실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는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써주신 편지에 인상에 남는 기억에 남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파울도 에멀슨이 쓴 글이고 또 하나는 성경의 신명기 구절입니다. 에멀슨은 길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지 말고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너의 발자취를 남기란 글을 썼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글을 쓰시고 어떤 경우에든 남이 덜 다니는 게 희소가치가 있는 선택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시에 신명기 28장 1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듣고 이를 따라 행하며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즉 너는 재벌의 아들도 아니고 권력자의 아들도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센 하나님의 백을 가졌으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정진하라 라는 두 구절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수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제 결정을 좌우한 것은 그 두 가지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덜 다니는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둘째로 일단 선택을 내렸으면 성공은 인간의 노력과 하늘의 축복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결국 사람이 노력을 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이 몹시다. 내가 인간의 노력을 다 했고 나머지는 하늘에 맞게 되는 것이면 두려움이 뛰어들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두 번의 사업 실패를 겪어도 세 번째 기업 인수에 도전했고 뼈아픈 공천 탈락을 겪어도 정계인문의 꿈을 접지 않은 것은 인간의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차감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라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약 실패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면 둘째로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미는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여러분이 애초에 지금 세워놓은 비전에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옛 이야기 중에서 무작정 화를 쏘고 이 화살이 꽂힌 곳에 따라서 표적을 그리는 이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현실적 조건, 열악한 환경의 미명하에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수정하고 낮추고 쉽게 만들어가면서 달성하는 인간의 습성 자기 합리화의 버릇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여러분을 포함해서 100%의 목표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 목표는 대부분 90%로 잡습니다. 또 실패하면 80, 70, 60, 50 어느 날 여러분이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면 지금 여러분이 꿈꾸던 인간과 전혀 환희한 한 사람이 앞에 서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명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완전한 사명을 세우고 절반을 달성하려면 차라리 절반의 사명을 세우고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사업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이 로스쿨 동문 두 명과 함께 벤처를 세우고 150억 원의 자금을 이치했습니다. 이 돈을 6개월 만에 깨끗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도산했습니다. 그때 아내와 큰딸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월세 낼 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았는데 결국 귀국해서 아버지 댁 문간빵에 신세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20여만 원이 있었고 또 31살의 나이에 군대 자원에서 공익근무용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돈이 없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회사가 도산하는 것도 아프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운명의 주제자가 되겠다는 꿈만큼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남의 지시를 받는 삶은 절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얻어서 50년 적자였던 헤럴드 미디어 코리아 헤럴드 내외경제 신문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하늘의 도움으로 극자전환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목표를 이리저리 고치면서 낮아진 쉬워진 목표 달성에 만족하는 것은 정말 멋진 실패보다 못한 추한 성공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멍들고 까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기 합리화와 변칙적 달성 없이 애초에 세운 비전에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재도전할 수 있느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몸이고 그럴만한 의지가 있는 인간이냐 있다면 실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려대 졸업생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변화의 장에 내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상상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유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하면서 수도 없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앞에서 좌절을 경험할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같은 실패의 벽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그 벽을 타고 오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벽 위에 꼭대기에 서있습니다. 실패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건 성공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타인과 환경에 이끌려가는 휘둘리는 고만고만한 인생을 의미합니다. 나는 여러분 스스로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떨면서 양으로 살 것이냐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 것이냐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될 가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젊은 여러분에게 모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피해 갈 수 없는 피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을 다 할 뿐이기에 나머지는 하늘의 몫이기에 두렵지 않다라는 신념 그리고 아무리 실패해도 끝까지 재도전하겠다는 의지 이 두 가지로 실패를 준비하고 한판 제대로 붙는 성공을 뛰어넘어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한구석을 세상의 한구석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게 주어진 연설시간이 30분인데 제가 그 시간 다 쓰면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에 깨어있으세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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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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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